자, 이제 B조 결산해볼게요. 그, 요르다는 오늘 애초에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1위를 확정했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요르다는 오늘 경기를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참, 그, 되게 경기를 오늘 쉬엄쉬엄했구요. 음, 예상대로 요르다는 오늘 그냥, 그, 그냥 친성경기 하듯이 그냥 무승부, 솔직히, 뭐, 힘을 뺄 필요가 없었던 경기잖아요. 요르다는 이미 뭐, 1등인데, 뭐, 진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2위로 내려갈 일도 없었고, 이미 1위였기 때문에 요르다는 예상대로 오늘 힘을 안썼어요. 음, 다만 이제 카드관리는 좀 못한거 같아요. 카드는 받은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카드는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효, 호주는, 호주는 진짜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정말 극적인, 극장골이 터졌죠. 에, 극장골이 터지면서, 그, 호주는 간신히 디펜딩 챔피언의, 그, 체면을 살렸어요. 다만, 1위는 못지켰고, 에, 진짜 종료 직전에 극장골 터진거 진짜 대화. 어느 팀인은 극장골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호주도, 체면은 세우려면 이겨야 됐었고, 그, 시리아도, 그,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시리아는 1무 2패, 조 4위로 최종 탈락하게 됐고요. 그, 솔직히, 그래, 시리아는 그래도 1승은 없잖아요. 시리아는 1무 2패야. 인도가 더불쌍해. 인도, 인도, 그, 1승이, 그, 태국한테 4대1로 이긴거였잖아요. 근데 정작 태국은 2위로 올라가고, 인도는 바레인한테 극장골 먹혀서 떨어졌잖아. 경기 종료 직전까지 영대원 가다가 극장골 먹혔죠.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진짜, 어제도 극장골이 나오고, 오늘도 극장골이 나왔어요. 두 경기 중 한 경기 해선이 지금 계속 극장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한쪽은 되게 조용하게 끝나고, 한쪽은 극장골로 요란하게 끝나고. 참, 이, 네, 서로 그 사슬관계가 물려가지고. A조는, 그래서 A조 3등은 사실상 지금 와일드카드가 유력해요. 승점 4점이기 때문에. 그, 현재, 그, 한번 3위돌 와일드카드를 한번 볼까요? 조별리그. 현재까지 와일드카드 승점을 보면요. 그, 바레인이 와일드카드 중에서 1등이에요. 바레인이 승점 4점으로 와일드카드 1이고요. 시리아, 그, 팔레스타인이, 그, 와일드카드, 지금 승점 2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2무 1패이기 때문에 승점이, 그, 2점인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와일드카드가 2위에요. 그런데, 문제는, C조하고, C조, D, 그, 문제는, 그, 와일드카드 3위부터 6위까지가 현재, 그, 아마, 팔레스타인은 아마, 이제, 3차전 치르면서 와일드카드 순위가 내려갈거에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머지 조별리그 3차전에서요. 나머지 3위팀들이, 3차전을 전부 다 비겨버리면,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3위팀들이 전부 다 2패팀들이에요. 전부 다 2패팀들이고,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 와일드카드 3위가 키르기스스탄이고요. 득실차 마이너스 2, 그리고, 공동, 와일드카드 공동 3위가, F조의 5만이에요. 역시, 2패로, 꿀득실 마이너스 2에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키르기스스탄은, 다득점에서 앞선다. 키르기스스탄이 다득점에서 앞서요. 5만 보다. 그렇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현재, 그, 이득점, 이득점 5실점으로,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레바논이,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요. 그, C조에서 F조까지는요. 아직까지는, 4위들도 경우의 수가 남아있어요. 이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요. A조에서는 지금, 그래, 바레인이 와일드카드 1위를 확정을 했고, 그, 팔레스타인은 아마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만약에 의외로, 1승 2패팀이 몇 팀 안 나오면, 팔레스타인은 커트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근데 문제는, 그, 지금, C조에서는요. C조는 키르기시스탄하고, 그, 필리핀이 붙고요. 그리고, D조는, 그, 베트남하고, 예멘이 붙는데, D조에서 제가 보기에 베트남이, 예멘은 이길 것 같아요. 베트남이, 예멘은 이길 것 같아서, 그, 베트남이 일단 승점 3점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예멘이 워낙에 약체거든, 이번에. 이번에 참가국 24개국 중에, 예멘이 피파랭킹이 제일 꼴찌예요. 하필이면, 그리고 첫 경기부터 이란한테 발렸죠. 그리고,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그, 피파랭킹은 꼴찌는 아니었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이번 대회 성적은 꼴찌예요. 그래서 북한은 솔직히, 만약에 지금 약간, 그, 막 다들 그런, 진흙탕에서 놀면, 만약에, 만약에 이번 3차전을 이기면, 만약에 레바논을 이기면, 가능성이 생기기는 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2조는 모르겠어요. 2조는 모르겠어요. 니가 가라 16강 될 것 같아. 레바논도 레바논이, 그렇게 뭐 잘하는 팀은 아니고, 그리고 F조,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인데요. 이쪽도 좀 막장이에요. 고로,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은 나머지 조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아직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희망을 잃지 않아도 돼요.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의외로 난타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서로 난타전이 될 수도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일본한테도 두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F조는 오히려 오만하고 투르, 오만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기가, 그,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이 난타전이 될 것 같고, 솔직히 레바논하고 북한의 그 2조, 3차전은 그냥, 그, 니가 가라 16강일 것 같아요. 그냥 니가 가라 16강. 그리고, 지조에서는 제가 보기엔 베트남이 아직 포기를 안했어. 베트남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베트남은 올라가, 와일드카드로.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이 문제죠. 베트남이 일단은 와일드카드의 희망은 좀 있고, 나머지, 조들은요, 좀 경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오늘, 22시 30분에, 어차피, 키르기스스탄하고 필리핀의 경기는, JTBC에서 중계를 안해준다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경기를 볼 거라, 저쪽의 경기는 딱히 관심을 안 가질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대한민국 경기를 볼 건데.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D조에서, D조에서 베트남하고 예멘의 경기도 있겠지만, 저는, 이란하고 이라크의 경기를 중계해야 할 거예요. 그, 무조건 그렇게 배정되진 않아요. 무조건 그런 배정은 아니고요. 그, 이번에 B조 봐요. 호주가 시드 1이었어요. 호주가 시드 1이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 배정 아니었잖아. 음, 일본 조 2등 예상. 하여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에요. 이란하고 이라크 경기, 톱시드 경기라 중계 있어요. 중계 있어요. 이란하고 이라크 경기. 중계 편성 대입. 어? 중계 없음으로 바뀌었네? 왜 한 경기만 한다고 바뀌었지, 갑자기? 아니, 왜냐면, 이란하고 이라크에 제가 아까 역사 컨텐츠를 했거든요. 이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왜냐면, 이란하고 이라크가, 외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전통적으로 안 좋은, 서로 이웃 나라 사이거든. 동아시아에, 대한민국과의 일본 사이가 있다면, 서아시아에는, 이란하고 이라크가 있어요. 고대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고대 역사 때부터. 바빌로니아하고 페르시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위기 험악해질 경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란 경기를 중계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올라가면, 우리는 이란하고 한 번은 붙어야 되거든. 이란이 어떤 경기력을 좀 갖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경기를 좀 중계를 하고 싶었는데, 호주, 시리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와, 그럼 요르단이 이번에 빡세게 준비했나 보네. 응. 시리아가 아시안컵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그, 그, 요르단이 이번에 진짜 빡세게 준비했다는 거야. 진짜 운빨이었어, 요르단이 이번에. 호주를 이기면서 분위기를 탄 거야. 절승에서 만나거나 상대가 떨어뜨려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란이 이라크한테 진다면? 그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응. 그런 거였고, 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 때문에 베트남 경기를 중계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면요, 안되지. 이게 왠지 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경기 초반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만약에 2위로 올라가면요, 16강전하고 4강전을 같은 경기장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16강전하고 4강전을 같은 도시에서 하고, 그, 8강전하고 결승전을 아부다비에서 해요. 왓다리, 갓다리, 왓다리, 갓다리 계속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6강을 1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16강전만 두바이에서 치르고, 8강전부터는, 그, 8강전부터는 쭉, 아부다비에서 결승까지 치러요. 일정이 더 편해. 1위로 가야지. 원래 1위팀이 일정이 더 편해요. 겟톱시드 팀한테 주는 특권이에요, 그게. 주면 먹어야지. 일정상 유리해요, 그게. 그렇고요. 아, 그리고, 2주의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경기가 중계가 없고요, 레바논하고 북한 경기 중계해준대요. 젠장.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잖아요. 상위권 팀들 경기가 좀 재밌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게 중계 편성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 C조 경기야, 대한민국 경기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경기로 중계를 한다 치고요, D조, F조, E조가요, 지금 상황이 똑같죠. 그, 2승팀 두 팀 있고, 2패팀 두 팀 있죠. 그러니까 2승팀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그냥, 시간 질질 끈다 이거야. 근데 이제 2패팀 들은 와일드카드 노린다고 죽기 살기로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다 중계를 돌린 것 같아요. F조는 예외, F조는 일본 경기라서, 일본 경기라서 일본 경기는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네이션스 컵이요? 그 네이션스 컵이요, 그 아시안컵하고 비슷해요. 아프리카 대륙컵이잖아요, 네이션스 컵이. 다만 네이션스 컵하고 코파 아메리카는요, 네이션스 컵, 코파 아메리카, 북쪽 및 골드컵은, 걔네들은 2년에 한 번씩 해요. 네, 네이션스 리그 2년에 한 번씩 하고, 하여간, 근데 이번에, 음, 하여간 3차전 앞으로 중계 일정이, 음, 그래요. 음, 일단은 내일, 내일 요시간, 내일 이제 두 경기 연속 중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두 경기 연속 중계 할 거고, 음, 두 경기 연속 중계가 이제 앞으로 쫙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주말에, 방송을 어떻게 할까, 지금 아직 좀 생각 중이에요. 네, 요르단, 태국, 아랍에미리트, 까지는 일단은, 그, 경기 일정이 나왔고요, 비조 2위, 비조 2위 편성돼야 되는데, 아직 안 떴고요, 와, 어쨌든, 그래서 순위표 업데이트는 아직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션스 리그가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네이션스 리그가 좋은 게 아닌 게, 그, 대륙들끼리, 좀, 그, 교류 차원에서의, 에이매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교류 차원에서의 에이매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각 대륙들이, 이게 네이션스 리그, 이런 뭐, 대륙컵 있죠. 이런 거를, 그, 막, 아프리카, 아메리카 얘네들이, 대륙컵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륙컵 대회는, 피파랭킹 가중치가 3배잖아. 대륙컵은. 그러니까, 뭔가 대회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피파랭킹 가중치 부여가 있어서 그래요. 월드컵, 월드컵 예산하고, 그, 대륙, 대륙 대회 예산이, 2.5배거든요. 가중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중치 되는 경기를 많이 하겠다 이거예요. 음,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축구가, 좀 약간 세계화가 안, 오히려, 월드컵 본선 참가국의 확대가 목적이 그거거든. 축구의 세계화, 세계화인데, 세계 평준화를 위한 건데, 타 대륙들하고의 평가전을요, 의무 횟수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약간,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그, 평가전을 의무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 다른 대륙 국가들하고의 평가전을, 그, 몇 회 이상, 그거를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피파에서 그건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여를 해야 돼요, 음, 타 대륙하고의 평가전, 몇 회 이상. 교류 차원에서. 그, 자, 지금, 저, 와일드 카드 순위 결정이 나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이, 와일드 카드 2위인데요. 자,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순위 결정표를, 그, 우선 순위가 있어요. 승점, 득실차, 다득점, 까지 똑같으면요, 징계점수, 징계점수, 이 페어플레이 점수가 들어가요. 카드 개수, 그리고 추첨, 근데 지금, 키르기스스탄하고 오만이, 그, 승점하고, 골득실이 똑같은데, 그, 키르기스스탄은, 옐로 카드 2장이고요. 오만은, 옐로 카드가 3장이에요. 징계점수로 인해서,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2점이 깎여있고, 오만은 3점이 깎여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징계점수까지, 이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어느정도 정리가 됐네요. 현재까지. 베트남이, 솔직히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베트남이 쉬운 상황은 아니고, 그, 일단 바레이는 확정됐어요. 바레이는 승점 4점, 그 유일하게 승점 4점일 것 같아서, 이제 더이상 승점 4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승점 4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바레이는 확정이고요. 바레이는 무조건 지금, 와일드카드 1위에요. 와일드카드 1위가 확정됐고, 아, 근데 예멘이요, 예멘 이번에, 그, 이번에 아시안컵 겨우 출전했어요. 그, 예멘이 지금 내전 상태라서, 예선도 다 카타르에서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멘은 지금 국가 사정이 대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겨우 나온 거예요. 꾸였고요. 지금 예멘은 지금 완전 그, 뭐냐, 이란하고, 이라크한테 다 털렸잖아. 제발 호주랑 일본 싸우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예멘은, 예멘하고 북한은 솔직히 지금, D조하고 2조에서 승점 자판기에요. 현실적으로. 예멘은 승점 자판기에요. 베트남은 근데 솔직히 승점 자판기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 뭐냐, 이라크한테는 한 점 차로 비볐잖아요. 두 골 넣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베트남은, 예멘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 16강전 대진 편성이요. 와일드 카드 팀이, 어느 조에서 와일드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조에서 와일드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그 와일드 카드 팀들의, 16강전 대진 자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돼요. 와일드 카드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편성표가 있어요. 편성표가 있는데, 아, 분단됐었던 국가들을 외치라고? 아, 그렇네요. 베트남은, 베트남은 통일이 됐고, 전쟁으로 통일이 됐고, 그, 예멘은 현재, 내전 중이에요. 예멘은 내전 중인데, 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서 지금 휴전하고 있어요. 지금 휴전 중이고요. 어쨌든, 호주는 지금, 16강전에서 이기면, 8강전 상대는, 아랍에미리트하고, 다른 쪽의 승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2조의 1위를, 2조의 1위 또는, D조의 2위를 기다려야 되네. 하여간 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와일드 카드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가, 여기 지금 떴는데, 와일드 카드 편성표예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그 경우의 수 편성인데, 그러니까, A, B, C, D조에서, 와일드 카드가 나올 경우, 자리 배치는 이렇게 한다. 그, 이런 거고요. 그, 그래서, 만약에, A, B, C, D조에서, 와일드 카드가 나올 경우, 그러니까, 이제, 키르기스스탄하고, 그, 베트남이 와일드 카드가 될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1위로 올라갈 경우, 16강전 상대는, 그, A조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A, B, C, E조, A, B, C, F조, A, B, D, E조, A, B, D, F조, A, B, E, F조에서, 16, 그, 뭐냐, 와일드 카드가 나오면, 우리의 16강전 대전 상대는, B조 3위가 되고요. A, B, C, D조, A, C, D, E조, A, C, D, F조에서, 1위간, 그, 와일드 카드가 나올 경우, 우리는, A조 3위랑 붙어요. 그리고, A, C, E, F조나, A, D, E, F조, 에서, 와일드 카드가 나올 경우, 우리는, F조 3위랑 붙어요. 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와, B조도 이제 정의가 됐겠죠? B조 한번 다시, 리프레시 해볼게요. 팔레스타인이 일단, 와일드 카드 경쟁에 끼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제 팔레스타인은요, 이제 남은 조별리그 3차전 중에서요, 그, 두 경기 이상이 무승부로 끝날 경우, 16강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조별리그를 득점 없이 끝냈거든요? 아시안컵 역사상, 그, 조별리그를, 무득점으로 통과한 팀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없었어요. 호주하고 시리아의 혈투로, 현재 팔레스타인은, 현재 팔레스타인은, 약간 지금 어부지지 상태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와일드 카드로 조 3위가 될 경우, 와일드 카드로 16강에 올라가게 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대한민국을 만나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이 대한민국을 만날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요르단, 요르단은, 그, 톱시드도 아니고, 넘버2도 아니고, 넘버3도 아니고, 넘버4였는데, 조 1위가 됐고요. 호주는 꾸역꾸역 올라갔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최악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승점 따냈고요. 시리아는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의 기세가 사라지고, 짐을 쌌고요.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정의가 됐네. 팔레스타인하고 붙으면 개꿀. 그러면 우리는 진짜 편해지죠.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가 생겼죠. 지금 대한민국이 3차전을 무조건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 또 생겼어요. 팔레스타인 잡고 가는거지. 바레스타인은 진짜 기적같이 16강 막차에다가 심지어 와일드카드 1위. 지금 바레스타인은 진짜 기적같이 막차 타고 와일드카드 1위가 됐어. 오만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우리가 오만하지 말라고? 하여간 A조는 지금 이번에 A조가 전혀 안그래보였지만, 그러니까 평균성적이 높은 죽음의 조가 아니고 평균성적이 낮은 죽음의 조였거든요. A조가 그랬었고 B조 같은 경우는 평균성적이 한 중간정도 고만고만한 죽음의 조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조별리그 3차전은요. A조하고 B조로 꼬이고 꼬이는 관계는 끝났어요. 그 조 안에서 꼬이고 꼬이는 관계는 A조하고 B조로 끝났고요. 이제 C조, D조, E조, F조는 조 안에서 꼬이는 경우는 없어져요. 다만 이제 와일드카드는 좀 꼬이겠죠. 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와일드카드는 꼬일 경우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어느정도 순위표가 좀 정리되고 그런 업데이트가 끝난 걸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고 네 좀 쉬도록 하겠어요.